3월 31일자 T1 5명 칼바람입니다. 내일은 LCK T1 대 젠지 경기가 있는데 랭크 게임 연습 이후에 칼바람 딱 한 판을 했었네요. 바람새기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상대편은 현재 얼랭이 4명이지만 이전 시즌에는 볼드폰은 플래티넘입니다. 게임이 워낙 빨리 끝나서 편집점이 거의 오네요.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게임이 워낙 빨리 끝나서 편집점은 랭크 게임을 입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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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